안녕하세요. 집구석구석 꿀팁 알려드리는 집꿀입니다. 오늘은 유통기한이 지난 손소득제를 활용하여 부엌과 지방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번 사용하고 남은 깨끗한 물티슈는 물에 깨끗이 헹궈 말려주신 후 지퍼백에 보관하셨다가 청소하실 때 재사용하시면 아주 좋은데요. 손소득제와 활용해보세요. 첫번째는 기름때가 많이 끼어있는 전자레인지인데요. 마른 물티슈에 손소득제를 짜주시구요. 전자레인지 안쪽 윗부분과 옆면, 뒷면 아랫부분까지 모두 구석구석 닦아주시면 완료. 기름을 잘 분해하는 손소득제에 든 에탄올 성분과 물티슈의 견고한 재질을 활용하여 평소 청소하지 못한 기름때를 아주 쉽고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주방가스레인지 청소인데요. 기름때가 낀 부분에 손소득제를 뿌려주세요. 마른 물티슈로 덮어주신 후 30초에서 1분정도 기다려주시고 기름때를 문지르며 닦아내시면 완료. 전자레인지와 마찬가지로 찌든 기름때를 쉽게 제거할 수 있었는데요. 가스레인지가 아닌 인덕션이라면 반드시 열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게 주의하세요. 가스레인지 후드 상판과 타일 그리고 기름이 튄 바닥에도 닦아주시면 찌든 기름때를 아주 깨끗하고 쉽게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발매트 청소인데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손소득제를 뿌려 마른 물티슈로 닦아내시면 매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때가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번째로 먼지 제거인데요. 가전이나 가구에 쌓여있는 먼지를 닦아내기 위해 물티슈로 그냥 닦으시면 먼지가 깨끗이 제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자국이 남게 되는데요. 손소득제를 마른 물티슈에 묻혀 닦아주시면 먼지 제거는 물론 물자국 없이 깨끗하게 닦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여기저기 색연필과 싸인펜 자국이 묻어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손소득제로 지워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임펜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면봉을 활용하여 손사용이 많은 곳에 청소하고 소독하기 좋은데요. 리모컨이나 키보드 등 틈새가 있는 곳을 면봉을 활용해 사이사이 깨끗하게 닦아내시면 착용과 청소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크사크사 꿀팁